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 고구마 한 포기를 스티로뿔 뚜껑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고구마는 51일 전에 수확을 해서 못에다가 걸어놨는데 거실에다 걸어놨습니다. 고구마 생긴 숫자는 9개가 달렸는데 제가 고구마를 캐면서 느낀 것이 뿌리 쪽하고 잎 쪽하고 어느 쪽이 더 고구마가 빨리 크는지를 보았는데 이 잎 쪽이 더 빨리 크고 뿌리 쪽이 고구마가 더 작게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고구마가 나중에 캤을 때 이 잎 쪽에 고구마가 더 빨리 컸으니까 더 고구마가 연글고 맛이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늦게 생겼기 때문에 고구마 색깔도 좀 허옇고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심으시면 4월 중순경에 심으신 것은 8월 말부터 캐시지만 5월 10일에서 20일 5월 초에 심은 고구마는 예를 들어서 9월에 캐시면 조금 맛이 덜하게 됩니다. 물론 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9월 말보다는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15일 정도에서 지역에 따라 20일 정도 더 늦게 캔 고구마가 훨씬 맛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구마는 51일 전이 캐서 거실에 못에다가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말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쪽 줄기 쪽으로다가 고구마가 크고 심을 때 밑에 쪽 뿌리 쪽 밑에는 고구마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똑같이 한 폭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생겨서 먼저 큰 고구마가 맛있고 늦게 생긴 고구마일수록 맛이 떨어집니다. 늦게 생긴 고구마는 너무 일찍 캐면 덜 엉그럽기 때문에 고구마를 쪄서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는 잘 엉그르면 찔때 이 겉대기가 터지게 되고 속을 잘라보면 이렇게 고물률 같은 게 하얗게 들어있어야 고구마가 잘 엉그른 겁니다. 이렇게 캤을 때는 그래도 더 컸었는데 이제 51일 동안 거실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말라 가지고 넘어 지금은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말라 가지고 이거를 깎아서 먹으면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구마 심으실 때 물론 이제 고구마 호박고구마 같은 건 고구마가 길게 생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속에다 생가리를 넣고 두둑을 만들어서 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씩 심으시는 고구마는 노타리를 가능하면 너무 깊게 치시지 말고 좀 낮게 치시고서 두둑을 만들어 심으면은 고구마도 조금 더 짧아지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구마를 지금 한두 번 심어본 게 아니고 계속 고구마를 켜면 느낀 것이 거름기가 좀 있고 꼭 그 밭에다 밭이 없어서 고구마를 심을 경우는 두둑을 좀 크게 해서 흙이 좀 많이 올라오게 두둑을 만드시고 고구마를 심으시는 것이 훨씬 고구마가 더 잘됩니다. 고구마 캘 때 항상 느낀 건데 땅이 너무 질든지 두둑이 낮으면 거기는 고구마가 굵은 뿌리가 많고 또 고구마도 품질도 안 좋고 또 깔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게 나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거름기가 많을수록 두둑을 더 크게 하시고 보이게 심지 말고 한 45cm씩 두문두둑 심는 것이 고구마가 훨씬 더 잘됩니다. 거름기가 많으면 거름을 빨아먹으라고 더 보이게 심어놓으면 넝쿨만 더 무성하니까 그런 것도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고구마 심을 때 두둑을 좀 크게 해가지고 고구마 캘 때 슬슬 건드려도 흙이 나올 정도로 흙이 많아야지 흙이 없으면 바닥에 수분도 더 많아지고 고구마가 바닥에 박혀가지고 고구마가 덜 앉게 되더라구요. 흙을 많이 긁어올린 상태에서 두둑을 만들고 고구마를 심으면 아무래도 흙이 잘 갈러지고 고구마가 많이 앉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거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올해는 고구마 심는 데를 제일 거름기 없는 데를 선택을 해서 어저께 노타리 치면서 석회하고 부흥사하고 용성인비만 뿌려서 노타리를 쳐놨습니다. 고구마는 거름기가 많아가지고 넝쿨이 무성하게 벗어서 고구마 캐실 때 넝쿨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면 고구마 농사는 잘 된 게 아닙니다. 고구마는 넝쿨이 가늘가늘해서 1m 50짜리 한 서너가닥만 벗어가지고 고구마 넝쿨 걷기가 쉬운 밭이 고구마도 맛있고 고구마도 많이 생기고 품질도 좋습니다. 내년 농사 지시면서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